내년도 정부 R&D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3.7% 늘어난 20조 3,997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. 증액된 예산은 기초연구와 혁신성장, 삶의 질 향상에 중점적으로 배분됐습니다. 이에 따라 기초연구는 올해 1조 4,200억 원에서 19% 늘어난 1조 9,6,900억 원으로 데이터 인공지능 분야는 3,467억 원에서 21% 증액된 4,211억 원으로 각각 편성됐습니다. 또 삶의 질 향상 분야에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해 지진과 화재, 해양사고 구조기술, 미세먼지 대응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.